가요 강사이시기도 하고 네, 전국 쪽이나 전국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제자분들도 발굴하고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만큼 가수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가요 교실 보면 여러분들 제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분들도 그런 끼와 그런 노래를 또 가르치시면서 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신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. 그렇죠. 저희들이 끼가 없으면 그런 활동을 못합니다. 네, 그러면 이 무대에서 또 매력적인 보이스 또 가요 강사 가수 소개해 주시죠. 네, 여러분 이 가수님을 추대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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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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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